대표주와 대장주를 말씀드렸죠 시장이 바뀌기 위해서는 대표주가 바닥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주는 그 뒤에 나타나요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한 후공정단의 AI와 연결된 장비주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삼성전자는 22년 10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바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주가 바닥을 찍어야 대장주도 나타나는 거고 SDI가 바닥을 찍어야 에코프로점도 가고 포스커피처엠도 가는 겁니다 5년 뒤 10년 뒤 2차전 산업이 지금보다 낙후되고 산업이 안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5년 뒤 10년 뒤는 지금보다도 2차전지 산업 자체가 좋아졌을 거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공격적인 상황으로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2차전지 종목들을 판단할 때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공매도 잔고를 굉장히 주의하게 많이 봤어요 최근에 공매도 물론 금지기간이기도 하지만 공매도 잔고를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2차전지 전반의 종목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공매도 상황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는 거래정지 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맥락 차원에서의 대표주는 에코프로 BM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올 연초 490만주 공매도 잔고에서 지금 460만주 별 차이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공매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5만주 16만주 수준이고 연초 대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한 300만주 공매도가 나와 있는데 별 차이 없고요 그리고 에렌솔 같은 경우에도 250만주 공매도입니다 여기서 무슨 내용을 볼 수 있냐면 공매도 잔고는 차이가 없고 공매도가 가장 작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 다른 종목들은 다 일관적으로 공매도 잔고는 차이가 없는데 규모적 측면에서 전체 상장 주식이 한 4,5% 정도 공매도가 현재 되어져 있거든요 반면에 삼성 SDI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가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유일까? 공매도 세력이 삼성 SDI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장 연동의 주가 하락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변화해서 상승할 때는 공매도 메리트가 없다고 해서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반대편으로 유추해서 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산접종 내에서의 셀사 중에서 삼성 SDI는 에렌솔보다 낫다고 기본적으로 공매도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각사들은 요즘에 거의 엇비쌉니다 어떤 종목이 세고 어떤 종목이 강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동반해서 움직이는 형태이죠 말씀하셨던 포스코그룹, 에코그룹, SDI, 에렌솔 다 동반해서 동일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산접종에 대한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뷰를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7,8,9월 산업이 전점을 찍을 거고 올 1월에 가격의 대출은 찍었다 이제 모멘텀, 변화하는 가격의 변화 시점만 잡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가격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 라고 많이들 판단하시죠 팁을 드릴게요 이산접종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 때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제가 등치시킨 해석점으로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해 쉽게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삼성전자 대표되는 반도체 업종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산인지 업종의 대표되는 삼성 SDI의 주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이 아니고요 바닥을 찍었던 지난 22년 9월, 10월 저점입니다 모든 주가는 생성되고 주가 저점 찍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바닥점을 찍을 때 굉장히 주가가 바닥점에서 흔들어져요 여기서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역해던 시올더형이다, 삼중바닥이다, 이중바닥이다 등등등 예의를 많이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주가는 고점이나 저점에서는 많이 흔들립니다 이유는 당연해요 저점에서는 그동안 오랜 시간동안 물려있던 오래된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과정이 두세 차례 반복되게 되면 어? 지난번에 만원 가격을 찍고 다시 5천원까지 내려왔어 그리고 다시 만원까지 갔어, 또 내려갔어 아, 이번에 만원 오면 무조건 팔고 5천원에 다시 사야 되겠다 이 학습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는 계속 주가를 흔드는 겁니다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아, 지금까지 올라갈 때는 주가를 못 샀는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어제 보니까 여기 찍고 내려오고 여기 찍고 내려오고 그러면 여기 저점에 사서 여기 고점에 팔면 4%, 5%, 10% 수익이 나겠는 걸 하고 생각해서 딱 잡았더니 물려버리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저점에서는 팔고 나니까 올라가는 게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3중마다, 2중마다, 역해덮이 올더 등등등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건 사람의 심리를 잘 자극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만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96,800원, 지난 20년 1월 11일인가요 고점 찍고 1차 하락 과정 진행됐고요 리바운딩이 세게 나왔어요 근데 리바운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냥 단순 반등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락했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3중바닥형, 역해덮이 올더하고도 비슷하죠 이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갔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시 내려오지 않고 이 가격에서 계속 올라갔어요 하면서 SDI 해볼게요 시사는 좀 줄어들었어요 워낙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 자체는 80만 원대에 고점 찍고요 크게 빠졌어요 그리고 리바운딩이 나왔는데 리바운딩 과정에 삼성전자와 다르게 여러 번의 고점을 찍었죠 뭐 이건 형태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앞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며 그냥 리바운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반락했어요 그리고 최근에서의 바닥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3중바닥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주가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흥행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능성 주식투자는 확률의 게임이거든요 51%의 확률로만의 상승확률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90% 100% 확률은 없습니다 이 시장에 그런 투자 상품은 없어요 50% 넘으면 투자해야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SI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3중바닥에 저점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고요 여기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삼성 SI가 3중바닥 형을 찍었는데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삼성도 깔끔하게 3중바닥 형 찍고 올라갔는데 이산지 협정의 삼성 SI는 저점은 높아지지만 여기 저점, 저점, 저점은 높아지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가격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45만 원 가격 돌파하게 되면 확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45만 원 지금 30만 원 중후반이죠 38만 원 모유 정도 할 겁니다 45만 원까지 대략 한 10%의 가격차가 남아 있는데 그 10%도 좀 더 줄여보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지금 시점이 바닥점에 도달했고 이 내용은 앞서 여러 가지 이산지에 대한 산업의 저점 가격의 저점, 반도체와 연계된 흐름에서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예측해보는 상황 하에서 삼성 SI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상승 전환할 수 있고 이산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 라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죠 그럼 이렇게 대질문 하실 거예요 삼성 SI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포스코피체, 에코프로비엠 과연 양극적 회사들은 과일크름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이 대부러 오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냐면요 자, 잘 판다는 거세요 제가 삼성전자를 지난 22년 10월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을 때 한미반도체도 바닥을 찍었을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대표주와 대장주를 말씀드렸죠 시장이 바뀌기 위해서는 대표주가 바닥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주는 그 뒤에 나타나요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한 후공정단의 AI와 연결된 장비주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삼성전자는 22년 10월 지난해 10월에 바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대표주가 바닥을 찍어야 대장주도 나타나는 거고 에코프로비엠, SDI가 바닥을 찍어야 에코프로비엠도 가고 포스코피체 엠도 가는 겁니다 가격의 차는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대표주가 바닥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상징적으로 삼성 SDI에 대한 대표주로서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SDI가 바닥 찍고 턴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탄력이 더 좋겠죠 SDI가 2, 3% 올라갈 때 7, 8%, 10%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대표주를 놓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읽어가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공격적 투자로 인해 재무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시장에서 뉴스는 설비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집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재무적 건전성이 떨어졌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엘젠 솔루션에도 똑같이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대규모 투자를 했죠 1등 기업은요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 컴퍼니는 시황이 안 좋더라도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멈추는 순간에 2등, 3등, 4등 그 회사는 추락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고 SK이노베이션도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최근까지 주가가 안 가고 있어요 엘젠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꼭 비단 에코그룹만 대규모 투자를 해서 신용등급이라든가 전체 내용이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될 수 없고 2차전지 리딩 컴퍼니들이 전반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시황은 안 좋지만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주기 산업이기 때문에 시황이 좋았다가 나빴졌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아마 5년 뒤, 10년 뒤 2차전지 산업이 지금보다 낙후되고 산업이 안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5년 뒤, 10년 뒤는 지금보다도 2차전지 산업 자체가 좋아졌을 거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앞서 최초의 모두의 시장을 판단할 때 아주 단기간, 단시간 내의 흐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길고 넓게 흐름을 판단해서 시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었죠 지금 대규모 투자는 지금 당장에는 어떠한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슈로의 내용이 해석이 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진화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재고도 줄었고요 기랭 가격도 올라가고요 랜드도 올라가고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의 긍정적인 뷰가 시장에 완전히 확산됐어요 이 사진도 이렇게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 기업에 대한 그룹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달리한다 이거는 잘못된 기준에서의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이 안 좋다라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잘못된 투자 집행이겠죠 산업 전체 비율은 동일합니다 현재 2차 전지 기업들을 매도하라는 작년과 같은 2차 전지 불장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상승장이 언제쯤 시작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모든 해답점은 앞서 말씀드려주셨는데요 틀림없이 오고요 그런데 불장을 판단하실 때 지난해 150만 원간 에코 프로 가격을 생각해서 그렇게 급등하는 시장이 또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0년 초반에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반도체 그거 얼마나 팔리겠어? 각 가정에 PC 한 대씩 놓으면 우리나라에 천만대 천만대 컴퓨터 팔면 그다음부터 반도체 쓰임새가 없잖아 라고 다들 생각해서 반도체 정점 론에 대한 얘기가 2000년 중반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돈 버는 사업은 맞는데 다 썼어 그리고 놨더니 휴대폰이 생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생기죠 그리고 등등등 반도체 안 들어가는 가전제품이 없습니다 쓰임새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삼성전자 주가 600원에서 8천원 갔다가 4천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7만원 온 겁니다 이산위도 동일한 흐름에서 가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급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부터는 가격이 지내 삼성전자도 그때 급등할 때는 굉장히 폭이 세게 올라갔어요 단기간 내 그리고 조정받고 그다음부터 올라갈 때는 완만하게 우상형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거든요 이산위도 업종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산업 자체는 전반의 흐름이 개선이 될 겁니다 개선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가격 진행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해 10%, 15%, 20%치만 움직이는 일일 변동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움직이겠지 그러한 과정에서 가격 진행이 없고 조금씩 더디지만 우상형되어지는 가격 흐름이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진행될 거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투자이고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해서 해당 종목에 투자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단기 수익보다는 좀 길게 끌고 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손실도 해보간다라는 지점으로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 위주의 투자 전략입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제가 SI를 말씀드리면서 방향 전환이 완전하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고요 제가 공격적인 상황으로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주에도 물타기라고 하는데 수량을 좀 늘려보는 측면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시점에 2차 전지를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평가 기준이 아주 흔히 속된 말을 미친놈이라고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걸? 그런데 앞서 우리가 애널리스트나 자료에서 2차 전지 사람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본다고 많이 앞서 모두 얘기하셨잖아요 레포트나 뉴스나 모든 기사들은 후행적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기사화하는 겁니다 예측한 기사를 쓸 수는 없어요 기자나 애널리스트들이 왜? 예측하려면 거기에 대한 논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평가 기사는 없어요 대부분 드러난 현상에 대한 알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난 현상 안 좋죠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올라가면 또 올라간 내용에 맞춰서 좋은 내용들만 어필이 돼요 이게 원래 주시장에서의 기업 산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좀 여유자금이 있다? 무리하지는 않는 한도 내에서 왜냐하면 3,4SR 기준에서 전환점 45만 50만 원 말씀드렸죠 이거는 확인된 겁니다 이때가 되면 확인됐어요 안심하고 사야 되는 건데 지금은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사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의 가격 진행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죠 왜? 7월이면 산업의 바닥을 짓기 때문에 8월, 7월 이때쯤이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